네,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저희 강좌에 베이직이란 말이 들어갔으면요. 무조건 고1, 고2 기출문제의 기반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베이직이란 말이 빠지면 고3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이, 베이직이란 말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고1, 고2 기출문제에 있던 구문 수업을 하는구나. 문장 해석이니까, 완성이니까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 해석은 완성하자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고1, 고2 문제도 못 푸는 학생이 수능 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 수학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고1, 고2 때 배운 수학을 몰라요. 고3, 4점짜리 문제 풀 수 있어요? 못 푼단 말이에요. 지금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은 고1, 고2 기출문제에서 3줄, 4줄, 5줄짜리 문장들입니다. 이 정도는 해석할 줄 알아야 나중에 EBS 공부를 하던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이고, 그러면 추천 대상자, 학년마다 조금 다른데요. 고2, 고3 학생은요. 선생님 제가 3등급 정도 되는데 아니면 3등급 밑에 있는 학생인데 3등급이면 지금 당장 들어도 되고요. 3등급보다 밑에 있는 학생이면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꼭 수강한 다음에 와야 됩니다.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배웠는데요. 제가 문장이 길어지기만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영어는 끊어 읽기, 묶어 읽기라고 해서 의미 단위별로 글 읽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은 고1, 고2 기출문제에 3줄 이상의 문장에서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의미 단위별로 봐서 내가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완성하는 겁니다. 단어는 어휘장 보셔도 됩니다. 단어 보면서 읽어도 돼요. 나중에 복습할 때 공부하는 거고 내가 단어 안단 전제 하에는 문장 구조가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12강 동안에 끝낼 겁니다. 고1 학생은요. 다르죠? 선생님 제가 1등급이 목표입니다. 내신도 모의고사도. 고1 학생이라면 1등급을 원한 학생이에요. 고1, 고2 기출문제로. 근데 고2, 고3이라면 3등급 이하이고 내가 긴 문장만 나오면 내가 정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고3으로 제가 또 포커스를 줄일게요. 수능을 봐야 돼요. 고1, 고2 기출문제 문장도 해석 못하면서 고3고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먼저 공부해라. 그래서 고1, 고2 5기년 기출이고요. 수업은 3개년 기출동안에 있는 게 수업이고 교재에 수업하는 내용과 워크북이 통합되어 있거든요. 워크북은 또 추가적인 2년이에요. 그래서 총 5개년 동안 나왔던 것 중에 3줄 넘어가는 문장 우리가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구문해석 완성해보자. 의미 단위별이에요. 총 강의 수가요. 12강밖에 안 되고요. 제가 올해 30분 이내로 확 줄였습니다. 임팩트하게. 왜 줄였느냐. 제가 예전에는 45분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점심시간에도 공부해라.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학원 가는 시간이 좀 길어요. 이동 중에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업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임팩트하게. 왜? 학생들이 일단 완강을 먼저 해야 돼요. 완강을 해야. 그리고 전체 틀이 보이고 나서 실력이 늘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해라. 그래서 12강 30분에 우리 수업은 3개년 워크북과점 5개년 고1, 고2 기출문제 있는 거 나 3줄 넘어가도 나 단어 안단 전자에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강의는 한 번 들으면 안 됩니다. 두 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 자기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회독하고 나서 2회독은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공부하면 분명히 자기 걸로 모든 내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부는 우리가 이런 목표로 공부합니다. 고1, 고2, 기출 3줄 이상의 문장 연습이고요. 의미 단위별이에요. 가로 열고 닫고 끊어 읽고 묶어 읽고 특히나 후치 수식이에요. 우리말이 없는 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건 베이직 단계입니다. 고1, 고2 때 배운 게 수능과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 갖고 짜집기에서 그냥 대충 뭔 말인지 모르는 왜? 3줄이 넘어가면요. 아는 단어 갖고 짜집기로 이해를 못해요. 의미 단위별로 보지 못하면 그래서 이거 해석 습관 완전 고치는 베이직 완성 단계입니다. 추천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재가 오른쪽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출처가 써 있고요. 본문이 있고 그 다음 어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어휘 보세요라 그냥 얘기를 해요. 복습할 때 외우고 이거를 수업은 오른쪽 페이지로 하고 왼쪽 페이지에는 같은 내용인데 구문도 캐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의미 단위별로 되어 있고 해석 써 있고 해석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건 복습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수업한다. 왼쪽에 같은 구문이 있는데 이거는 복습할 때 쓰는 거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법 추천 공부법도 설명드립니다. 예습은 안 해도 좋아요. 수강 후에 그 챕터를 복습을 합니다. 한 번은 복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2번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요. 선생님 제가 80%밖에 이해를 못했는데요. 또는 선생님 제가 아직 거기는 어휘를 다 외우진 않았는데요. 라고 해도요. 일단 왕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요? 한 바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외워집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있죠. 드라마 재방송 볼 때의 그 위대함. 드라마 재방송 보잖아요. 제가 요즘에 또 옛날 드라마인데 도깨비라고 아시죠? 다시 또 뜨더라고요. 도깨비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새로워요. 재방송을 봤을 때의 장점은요. 디테일이 보입니다. 옛날에 처음 봤을 때는 몰랐던 디테일이 보이고요. 두 번째 대사까지 막 튀어나와요. 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공부할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1.2배속 1.5배속으로 2회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워크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독을 하고 워크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1회독을 80%밖에 이해 못했지만 내가 끝난다. 1.2배속 1.5배속으로 2회독을 다시 공부한다. 그리고 나면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베이직이 완성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제 워크북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왔던 세 줄 이상이 길고 복잡한 문장 공부가 끝난 거고요. 수학이랑 비교해 볼게요. 수학의 2점짜리 전체와 3점짜리 중에 조금 쉬운 거는 다 맞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요. 수학이랑 비교하는 이유 아실 거예요. 딱 베이직 단계 끝나면 고1 학생은 예외 고3 기준으로 1등급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3점짜리 앞부분 정도 문제를 맞췄는데 4점짜리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학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선생님 제가 아직은 수능은 아니고요. 고1, 고2 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 단계 끝났으면 문제 푸는 단계 필요해요.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로 이제 어? 나 해석할 줄 알아. 그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 풀 때 기준점을 잡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석됐다고 답이 꼭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들 꼭 그렇잖아요. 선생님 저 해석된 것 같은데 답이 안 보여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1, 고2 학생이라면 고1은 무조건 이 단계에 들어가면 되고요. 고2 학생 중에서 저 정시 기반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2번 그게 아니면 1번입니다. 문제 풀이 하시고요. 고3과 고2 학생 중에서 이제 정시 기준인 학생들이에요.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수능 전체 범위 해석이에요. 베이직 완성보다 윗단계입니다. 수능 전 범위에 구문 독해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실전적으로 요약하는 방법 키워드 잡는 방법까지 공부합니다. 이 단계는 기본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1 학생은 딱 1번에서 끝내면 되고요. 고3 학생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고3은 그냥 2번으로 가는 겁니다. 고2가 좀 애매해요. 고2 학생인데 정시를 공부할 학생이라면 그냥 문장 해석의 원리로 점프하시면 되고요. 그거 아니고 저는 실력도 같이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2라면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를 하시면 됩니다. 2번 3번 바יות 아멘